사일로 발사는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발사 의도를 미리 읽히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에서 다 준비한 다음에 쏴버리니까 그래서 특히나 액체 연료 사용할 경우에는 안에 거기서 충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고 다 사일로 안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전술 핵 능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다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을 종합전술 훈련이라는 형태로 실시했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이제 단순히 핵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수준에 이르었다